네, 나와주세요. 중앙으로 서주시고 사진은 정면, 오른쪽, 왼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 네, 오른쪽 네, 왼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시면 되세요. 네, 다음은 조수향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으로 서주시고요. 사진은 마찬가지로 정면, 오른쪽, 왼쪽 보시겠습니다. 정면 네, 오른쪽 네, 왼쪽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권나라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가운데로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정면, 오른쪽, 왼쪽 보시겠습니다. 정면 네, 오른쪽이요. 네, 왼쪽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단체 촬영 있을 텐데요. 권나라 배우님 계시고 노정희 배우님, 조수향 배우님 중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함께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 네, 오른쪽 네, 왼쪽이요. 네, 그 다음은 저희 손하트 이런 거 한번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니까요. 손하트, 뭐 애기 손하트, 하트 다양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감독님 입장해주세요. 네, 정면 네, 정면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이요. 네, 왼쪽이요. 감독님 무례할지 모르겠지만 감독님까지 손하트 해서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손하트 네, 소녀의 세계 많이 즐기고 하면 손하트 네, 정면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그럼 배우님들과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녀의 세계에 많은 관심 가져주길 부탁드리고요.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각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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